안녕하세요. 람스 리얼모델을 하게 된 22살 유아교육과 학생입니다. 저는 허벅지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허벅지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굉장히 살집이 있다 보니까 자진감도 굉장히 떨어지고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좀 많이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입었을 때 라인 변화가 가장 컸어요. 그 부분에서 자신감이 가장 커진 것 같아요. 같이 있는 남자친구가 제일 많이 얘기해 줬는데 뒷모습이 항상 있으면 허벅지가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람스 받고 나서 라인 변화가 굉장히 예뻐졌다고 계속 말을 많이 들었어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제가 옷을 입었을 때 느끼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특히 스키니를 정말 소화하고 싶었는데 허벅지 때문에 그냥 옷장에다 넣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람스 받고 나서 스키니를 입고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게 돼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람스 덕분에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저같이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합류구 MC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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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